안녕하세요, 쫀미씨. 오늘 어디 나오셨어요? 여기요? 네. 서울 도심의 메카. 아람데문. 데뷔. 아름다운데? 아름다운데?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아름다워. 아름다워. 미안해, 형들. 내가 안 발랐어. 이야, 모자가 진짜 많다. 사장님 다 봐요. 대비도 다 봐. 놀이 위에 뚜껑 있는 것도 있어? 아이쿠. 아이쿠. 귀엽네. 네. 어디 가볼까요? 글쎄요. 가고 싶은 대로 가죠.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. 응. 사람이 너무 많다. 오늘 수입 상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입 상가요? 네. 제가 또 수입을 좋아하긴 해요. 갑시다. 갑시다. 이게 뭐야? 뭔데 이게? 이거 정말 한국적이다. 예쁘다. 그치? 빨간색도 있어요. 오. 이쁜 거 많다. 이건 뭐야? 지갑이야. 귀여워. 고구만으로 여로 accus는ill. 요喝. 자리와 얘가 버리더라. 와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다 진짜 시장은 시장인가 봅니다 여기는 뭐 만두집인가? 사람이 왔네 여기 만두 유명해요 만두 유명합니까? 와 까베기 우와 젓갈 베트남 엄청 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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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뭘 파는 거예요? 여기요? 각국 나라의 수입품 각국 나라의 수입품? 없는 게 없다는 남대문 시장인가요? 남대문 시장입니다 이건 뭐야? 크로봇이야 이거 그냥 하다가 저기다 해보면 되겠다 아 저거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다가 이런 것도 다 파네 이렇게 아니 세상에 뭐 없는 게 없네 좋은 세상이구만 이건 뭐야 팬케이크 집에서 해먹을 필요가 없네 이런 걸 하다가 해먹으면 되겠네 멜팅 치즈 샌드위치처럼 그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는걸? 옷 가게인가요? 옷 가게인가요? 옷이네요 옷이네요 여기는 뭐 구성할 수는 저렇게 없는데요? 어? 뭐야? 뭐야? 어머! 잘 지내. 눈에 달렸어. 봐봐. 야, 이거 진짜 안 신는 것 같다. 진짜 봐봐. 이건 굿자야, 굿자. 굿자. 얘 춤추는 거 봐. 댕글댕글. 와, 이거는 뭐야? 공예품인가? 진짜로 예쁘다. 네. 와우. 이것도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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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아, 이것도 다 소예요? 끊어놓고 보이질까? 네? 여기다 끊어놓고 보이질까? 아빠 말이 맞나? 이것도 소. 와우. 이것도 소. 금소, 금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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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. 고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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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수박 하나 주세요. 네. 메론 먹어? 메론 얼마예요? 메론 2천 원이에요. 아, 네. 이건 뭐죠? 그것도 메론이에요. 하이메론이라고? 아, 그럼 넌 이 메론 먹어. 난 이 메론 먹을게. 이거는 좀 더 아삭거려요. 이거보다 강도는 거의 비슷하구요. 네. 얘는 좀 아삭거리맛이 있고 저건 철시맛이. 한 만원이지? 네. 메롱. 음. 음. 맛있어요? 음. 음. 너무 나. 상취요. 그거 상취. 언니. 그거 상취 5천 원만 주세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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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먹을래. 음. 저도 먹겠습니다. 잠깐 지쳐서 앉았습니다. 휴식 겸. 네. 네. 잠대문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요. 휴식 중이에요. 네. 너무 지쳐요. 여기 아주 좋네요. 휴식 자리도 있고. 네. 엄마. 근데 나 우리 이렇게 머리가 작아. 나 뒤로 가 이렇게. 누구야? 엄마요. 엄마요. 앞으로 좀 얼굴을 내비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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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듭니다. 오늘도 나 사람이 너무 많고요. 네. 왜 우리는 맨날. 이렇게. 주말마다. 사람 많을 때만 나오는 건가요? 그러게요. 아니요. 평일 날 자주 아프시잖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여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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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 씨 어디로 가도 바쁘게 가세요? 저요? 일찍 취재. 퇴근하려고요. 이렇게 빨리 가신다고요? 퇴근하려고요. 지쳤죠? 네. 지쳤어요. 역시 시장은. 네. 아이고. 시장은 사람이 많네요. 많죠? 어우, 나 오늘 같은 날은. 네, 오늘 같은 날은. 어우. 아이고. 오옥. 저희는 침팍을처럼udes다던 주서. 그 음식의 다еш younger기 보이십니다. 대신 음식입니다. 그니저 음식이 científic because Nu Boch을 studentenn 그리고 매일 canater tech. 매년имости. 요리는 몇 개 사요? 거기 있는 거 다 사야지 뭐.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.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원래 어디 가나 2개, 천 원이야 근데 4개, 천 원이야. 4개에 정서 2,000원으로 내가 사는데. 어디 가나 2개, 천 원이야. 어디 가나 2개, 천 원이야. 어디 가나 되네. 어디 가나 되네. 그럼 저희 5,000원치. 5,000원치. 한국 자라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어요. 뭐예요?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, 이거? 아, 이렇게요? 어우, 남사스러워. 아니요, 나시아 입어야죠. 아, 딱 내 스타일이네. 나는 그냥 셔츠. 지루해. 아, 이거 내 스타일이야. 뭐야. 나 이런 거 사줘요. 아, 여기가 교수.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귀여워.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이고, 귀여워. 그래도 귀엽다. 코미디. 꼬옹이. 아이고, 꼬옹이. Invader에서. 영롱. 열려. 찍는 거예요. 아이고, 영롱. 우와, 나 팔뚝에서 우두둑 소리나 쪄요.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? 저요? 네.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쇼핑하러 왔어요. 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네. 이게 뭐냐면요. 네. 지금 언박싱을 막 했거든요. 네. 언박싱을 막 했습니다. 애플. 네. 이것도 보이시나요? 애플. 네. 이걸 여기다 착 붙입니다. 이게 뭔가요? 카드지갑입니다. 네. 아이폰. 신호를 구입하셨군요. 네.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. 네. 세전하고 싶어서 손으로 밀면 카드가 탁 나옵니다. 지금 나오는 거에요. 붙이고. 좋네요. 오. 오. 네. 네. 화면색이 이쁜가요? 네. 예쁘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는 애플가족이거든요. 네. 잘 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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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맛있는 물을 봐. 이쪽으로 지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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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야채 ». 임시나 보이는데. 어. 네. 야채기eration. 옆으로 변해야죠. 예. 오. evening. 오. 오. 따로 좀 있어야 돼. 따로 먹어요. 좋아하려. 한 끼 소스 이렇게 딱 나오네. 진짜 딱 한 끼 먹기 좋게. 어머 웬일이네. 1인분이래. 토마토 스파게티. 으흐. 우리 스파게티 면 다부가 있는데. 잘 나와. 고매? 맛있겠다. 이거 하나 사볼까? 근데 함박스테이 그게 잘 안 먹잖아. 아휴 진짜. 맛은 있어 보이는데. 안 먹는 걸 사면 낭비니까. 뭘 말을 할 수가 없군요. 그건 맞잖아. 안 먹는 걸 사면 낭비잖아. 맛있게 잘 해냈는다. 깜깃다. 아휴 진짜 없는 게 없어요. 어휴 여기 있네. 뭐야? 집사실. 에스크림집인가 봐. 아휴. 여기는 떼국이네요. 네. 떼국 음식점이에요. 콕콩캅. 와 어딜 가든 사람이 참 많다. 콕콩캅이네요. 네. 콕콩캅. 여기 없는 식당이 없다. 어? 없는 식당이 없어. 아휴. 여기는 뭐야? 뭐? 한식정문점. 아니 인테리어도 너무 잘 해놨고 다. 깔끔하고. 슨미씨. 네. 메론 사시고 집에 가시려고요? 메론 사서요? 네. 기분이 업 됐어요. 집에 가서. 가서 잘라먹어야겠어요. 잘라먹을 거예요. 메론 잡으러 갑시다. 아휴. 아휴. 나중에 여기로. 밥 안 먹을 때. 외식을 한 번 하고. 할부로 다시 와야겠어요. 그래야 되겠다. 집도 가까우니까. 맞아. 오늘은. 어. 너무 별가 부르는 관계로. 하하하하하. 너무 맛있는 걸 먹은 관계로. 아니 이렇게 뭐가 많은 줄 알았으면 안 먹고 왔지. 아 그러게. 아우 오늘 아주 그냥. 메론이나 하나 잡으러 갑시다. 오늘 메론 잡이 하러 갑시다. 버거싱. 버거싱. 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